안녕하세요. 왜 북한의 열병식은 밤에만 열릴까요? 혹시라도 갑작스런 타격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닐까요? 9월 9일은 북한의 인민정권 창건일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휴일이며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정권의 창건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날짜가 9월 9일이기 때문에 구구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날에도 대규모 열병식이 열리는데요. 지금 평양에선 대규모 열병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구구절 평양 열병식 때 평양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 한 번쯤 상상해보기도 하는데요. 실제 구구절 같은 대규모 행사에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가 총출동하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한 번쯤 생각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도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허버트 맥메스트가 8월 25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인데요.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과 집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트럼프가 북한군이 열병식을 할 때 폭격해서 북한군 전체를 제거하면 어떻겠냐고 군 출신인 맥메스트에게 질문을 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뒤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열병식 장면을 보았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봤을 법한 상상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 등이 따르겠지만요. 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사실상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한미 연합전력은 F-35 스텔스기와 현무 등 사고 넘치는 다양한 타격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은 자신의 방공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방공망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누후된 SA-235로 구성된 북한의 방공망은 전자전에 쉽게 무력화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 중 가장 강력한 자산은 스텔스 B2 전략폭격기인데요. 최근 미 공군의 최강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 스피릿 두 대가 호주에 배치됐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던 기종인데요. 인도양의 외딴섬 디에고 가르시아에 착륙하는 미 최강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스피릿 이곳에서 엔진을 켠 채 연료를 보충하고 다시 이륙하는 훈련 중입니다. 지난달 16일부터 호주 엠벌리 공군기지를 근거지로 삼은 B2 스피릿은 인도 태평양 각지에서 여러 차례 핵폭격 훈련을 벌였는데요. 최근 미군이 훈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꼬리날개 없이 가오리처럼 생긴 독특한 형상의 B2 스피릿은 레이더 전자파 반사를 최소화한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전술핵 무기 10여발을 탑재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호주에서 출격해도 한반도 전역이 작전 반경 안에 들어가는데요. B2 전략폭격기는 스텔스 기능과 핵무기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를 전부 다 갖고 있어 무력 시위와 억제 수단으로는 최고의 전략 자산입니다. 미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B2가 한반도 주변에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 국방부는 B2보다 더 강력한 차세대 디지털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실체를 공개했습니다. 한대에 1조 원에 육박하는 B-21 레이더는 중국, 러시아와의 격차를 30년 이상 벌린 6세대 폭격기라는 평가인데요. 한층 더 강화된 스텔스 기능과 극비의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서 당장이라도 소리소문 없이 들어가서 순식간에 목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7년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같이 강력한 타격 자산을 보유한 한미연합군인지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규모 타격이 가능함을 아는 북한으로선 겁날만도 합니다. 온갖 협박과 핵무력 시위를 밥먹듯 하는 북한이지만 한편으론 겁먹은 도둑 고양이처럼 밤에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며 주민을 노예처럼 부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최근 외교관과 유학생 등 엘리트 집단의 대규모 탈북으로 체제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우리는 갑작스런 북한 정권의 붕괴와 통일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군사적, 행정적, 외교적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독일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북한의 붕괴와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